요즘 성근이 형이 좀 미친 것 같아요. 요즘 우리 해병대 임성 큰 형님이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성근이 형 볼까요? 검색 한번 해볼까요? 성근이 형 나오죠 여기 나옵니다. 최상병 소속 연단장에게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찍지 마세요 성근이 형. 사단장에 해병대 우습게 하지 말라 하면서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 하면서 성근이 형이 난리쳤고 성근이 형 진짜 요즘 장난 아닌데 폼 미쳤습니다 진짜. 요즘 성근이 형 보면은 어지러워요. 자화자찬 지시합소처럼 통찰력을 내가 발휘했다 하면서 성근이 형 그 친구 수영은 하나? 물에 빠진 거 분명히 보고 받고 했는데 연구한다고 월급 수백씩 받아가고 수색하라고 명령했는데 다른 간부도 다 수색했다고 했는데 나는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하고 성근이 형이 지금 폼 미쳤습니다. 폼 미쳤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성근이 형 갑자기 대대장한테 야 너 책임 없어 이거는 현장에 있는 부사관 중대장 새끼들이 문제야 대대장 너도 잘못 없다. 농담이 아니라 너 진짜 요즘 성근이 형이 금치산자라고 했어. 금치산자 금치산자를 아시나요? 금치산자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조금 이제 벌을 좀 면하게 해주는 그런 금치산자라고 하거든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나 심신 상실 상태가 되어가지고 법원에서 징계를 내리거나 법을 내릴 때 처벌을 줄 때 좀 약하게 주는 거야. 그래서 음주상에 음주를 많이 했을 때 그때 그런 사람들도 금치산자 그런 것도 하고 그런 거랑 정신적 장애 나 치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판단 효력이 없다. 이런 사람은 금치산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옛날에는 피성년 후견인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금치산자라고 있는데 이걸 노리는 거 아닌가 아니 요즘 진짜 폼이 미쳤다니까 그냥 미친 사람이야 이 정도면 아니 이 정도면은 아니 지금 성근이 형이 조금 어 이거 좀 사실적 명예에서 해야죠. 사실적 명예에서 성근이 형이 지금 요즘 폼이 매일매일 레전드란 말이에요. 갑자기 말단 간부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이런 레전드가 뜨고 그 다음에 막 뭐 성근이 형 막 내가 뭐 인터뷰 하라고 하겠다라고 해놓고 또 되게 당당한 척 하는데 형이 또 찾아가니까 왜 여기서 계십니까 하니까 난 여기 연구하는 곳이요 이렇게 하는데 성근이 형 뭐 틈만 나면 기자들한테 막 공문 같은 거 뿌리고 어 진짜 요즘에 성근이 형 보면서 내가 뭐 통찰력을 발휘했다 하면서 막 그 뭐야 수사단하고 얘기할 때는 또 막 말이 앞뒤가 계속 다르니까 어 이거 진짜 미쳤나봐. 이상한데? 왜 이러지? 난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성근이 형이 진짜 환장할 노릇입니다. 환장할 노릇이죠. 아무튼 그런데 지금 이 왼쪽에 보이는 브리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뭔지 뭐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해병 땡땡땡 근무증 이상 없습니다. 현재 훈련은 땡땡땡땡땡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일 목표 과업으로는 땡땡땡이 되겠습니다. 이번 훈련 목표는 땡땡땡 땡땡땡을 목표로 임무수행 중에 있으며 현재 저희 중대 포반 자기계발 현황으로 자기계발 비용은 땡땡 중 땡땡땡 몇 명 완료했으며 환급받았으며 자격증 취득 현황으로는 땡땡땡땡땡땡땡을 위해서 자기계발을 위해 개인별로 인생설계서를 작성하여 중대 체스터에 부착해 두었으며 주 단위로 멘토에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 단위로는 턱걸이는 현재 몇 개를 하고 있으며 턱걸이 향상을 위해서 1일 3회 아침 전문 점심 식사 전투체육단련을 실시하고 목표는 땡땡개입니다. 군생활주 전투사격은 땡땡땡 사격을 했으며 평가사격관에는 땡땡땡 20발 중 땡땡발을 맞췄습니다. 포탄사격은 아직까지 실시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11월 장성진지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군생활까지 독서는 땡땡땡권을 읽었으며 군생활 종료시에는 땡땡권이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해병담 이츠마린 캠페인 과제는 총 8개 과제로 경례 단정한 두발 규정된 복장 악수 리액션 품격있는 언어 사용 강력한 체력 강인한 체력 절제된 음주문화이며 주 단위로 핵심과제 지정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주 과제는 땡땡땡입니다. 이상입니다. 필승을 외우지 못하면 바로 야 저거 뭐야 이츠마린 야 이츠마린 저거 왜 안 외우는거야 하면서 이것이 해병대에서 벌어졌던 가혹행위죠. 달달달 다 외워야 저거를 외워서 산장 왔을 때 야 브리핑 한번 해봐. 그럼 이제 저거를 달달달달달달달달 하면서 하게끔 외웠던 해병대원의 브리핑판입니다. 이거를 다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암기를 강요하면서 틈만 나면 이제 상병해병이 이리등병해병한테 야 너만 해봐. 틈틈이 이걸로 존나 괴롭히고 틈틈이 이걸로 가혹행위하는 거죠. 이거 안 외웠다고 아무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큰이 형이 이츠마린 시절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츠마린 사단장이라고. 제가 그렇게 지랄했습니다. 훈련 나가가지고 상륙정에 탔는데 시험 본다고 중간에 배타고 내리고 훈련 나가가지고 자격증 공부하러 자격증 공부책 이빨에 찾아가고 훈련이 먼저가 아니라 자격증 시험이 먼저가 된 해병대라고. 이게 해병대가 맞냐고. 이츠마린 하면서 제가 난리를 쳤는데 이미 이때부터 정큰이 형이 저를 고소하려고 막 그랬어요. 그 캡틴 김상우 유튜버 새끼 고소할 수 있냐고. 왜냐하면 내가 이츠마린 때 엄청 갉았잖아. 이츠마린 내가 엄청 했잖아요. 이츠마린 초반때부터 내가 이츠마린 갖고 엄청나게 지랄을 연병했단 말이야. 그때 임성큰 형님이 엄청 싫어했다고. 이츠마린. 내가 지랄하니까. 저 김상우 저 새끼 저거 또 고소할 수 없냐고. 약간 명예훼손 같은 걸로. 진짜 그랬다니까. 성큰이 형이. 이거를 다 이제 외우게 했다라는 거죠. 성큰이 형. 이츠마린 하면서. 이거를 다 외웠어야 됐다. 이러고 있으니 봐봐. 이렇게 자기 성과를 위주로 내는 사람이고. 이거를 왜 외우게 할까? 이런 성과. 이런 잘못된 성과가 본인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당연히 해병대 티셔츠를 입게 하고. 당연히 부하에게 그렇게 무리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없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리고 모든 해병대원들이. 모든 이등병부터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해병대를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거는 제가 하나도 말씀드리면. 제가 해병대 선. 해병대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요즘 해병대가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해병대원이 저한테 한탄을 합니다. 형님. 요즘 정말 큰일입니다. 왜? 해병대가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두 개로. 어떻게? 친개환. 그리고 반개환. 해병대 내에서도 김개환에 대한 반대파가 생기고. 김개환에 대한 옹호파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실제로 김개환을 싫어하는 해병대가 많대. 왜냐? 나는 김개환 사령관이 요즘 좀 이해가 되는 것도 있어. 요즘에 김개환 사령관이 어떻게 됐습니까? 김개환 사령관이 사임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국방부에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개환이가. 김개환 사령관이 사의를 표명하니까 군 규정상 수용 불과. 이거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김개환 사령관이 만약에 사의를 표명해 나갔다. 나가서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를 진실을 얘기한다.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니야.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국방부 장관까지 올라가고 난리 날 수 있어. 그러니까 못 도망가게 붙잡아두는 가능성이 크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이거 붙잡아두면 연금으로 잡을 수 있지. 퇴직금 연금. 너? 나가서 헛소리해? 너 바로 징계해? 너? 조심해? 이거를 살짝 제가 볼 때는 붙잡아두는 가능성이 있다. 붙잡아둘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이 전에도 분명히 사임한다고 했을 텐데 계속 유임했잖아요. 계속 지금 이례적으로 사령관이 계속 길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살짝 지금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개환이 형 지금 그만두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해병대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친계환 반계환이 된다면 친계환 반계환 지금 김계환 사령관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그런 반대 이론이 있어요. 개환이 형을 싫어하는 파가 또 생기고 또 이제 개환이 형을 옹호하는 패가 생기고 야 김계환 사령관님 그러고 싶어서 그러셨겠냐 하면서 김계환 사령관은 옹호하는 세력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지금 둘이 약간 그게 있다니까?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해병대 내에서도 해병대 밑에 이 말단 내에서도 김계환 사령관은 싫어한다고 싫어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거 가지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지금 해병대 내에서도 그런 기후가 있다는 거 조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게 정말 이 사건이 해병대를 엄청나게 망쳐놓은 게 맞아요. 아무튼 김계환 사령관의 마음도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조금 많이 안타까워요. 그분도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텐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꾸 지금 김계환 사령관이 농담이 아니라 진짜 상태가 안 좋대. 건강상으로도 좀 정신적으로도 엄청 문제가 있을 거야. 진짜로. 요즘엔 좀 치근한 생각도 들어요. 이제 와서 보니 그만두고 싶다라고 적게 사임을 표명하고 한 게 좀 보면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물론 비겁하고 물론 얘기 못한 거는 내가 분명히 야비하고 너무 비열하다라고 제가 너무너무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인간 김계환으로 봤을 때는 보통 고독한 것이 아니겠다. 보통 너무 힘들지 않겠다. 너무 힘들겠다. 가족들도 그렇고. 그런데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잘못한 게 맞아요. 그건 맞죠. 인간 김계환으로 말씀드린 거고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진실을 얘기해야죠. 본인은 정부의 개가 아니에요. 국민의 국민의 진돗개지. 본인은 대통령실의 개가 아닙니다. 그거는 정확히 아셔야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거지 대통령실이나 어떠한 정부를 위해서 근무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구분해야죠. 아무튼 김계환 사령관은 요즘 고심이 많다. 해병대가 지금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것은 다 애초에 이런 이침화린 같은 거 하는 놈들이 그렇게 투스타까지 진급한 우리 군의 시스템도 문제가 있어. 정말 명장이 진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하들을 갉아먹고 이런 식의 지휘를 했던 사람들이 저렇게 위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결국 진급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야. 둘째 운명을